수질의 등급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농도에 따라 단가씩 분류할 수 있다 자 주지초 1 ppm 3급수 4급수까지 있네요 자 ppm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트 1L에 몇 밀리그램 들어 있냐 자 BOD 농도가 C1 V1 만큼 유입되는 자 그리고 하천과 그 다음에 BOD 농도가 C2 V2 만큼 유입되는 하천이 만났을 때 BOD 농도는 농도 이거 C3는 이래 놨죠 V1 플러스 V2 분의 C1 곱하기 V1 더하기 C2 곱하기 V2 이렇게 됐네 BOD 농도가 5mg 퍼 리트 5 그 다음에 시간 단 X네 헷갈리니까 그냥 X 적어야겠다 OX 그냥 적을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하천에 BOD 농도가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그래서 y, y 유입되어 됐죠? 용도가 10이 되었다. c3가 10이 됐다 줄이잖아. 여기는 유입되는 양 x 더하기 y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좌변 우변 x 플러스 y를 곱했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곱하게 되면은 10x 더하기 10y는 5x 더하기 200y 그 다음에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5x는 190y가 되고 x는 5, 3, 15 5, 8, 40 x는 38y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이 하천의 상급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공흥용 폐수 양을 현재의 몇 퍼센트? 현재의 몇 퍼센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가 얼마죠? 공흥용 폐수 양이 현재 y였잖아요, 그죠? 현재의 몇 퍼센트? 자, k프로라 합시다. k프로 이하.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k가 돼 있네. 그죠? 현재의 현재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퍼센트. 줄이 하는지 고아이라 이랬죠? 이제 상급수가 되려면은 여기 6ppm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낮아져야 되죠, 그죠? 6ppm 이하가 되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급수가 시작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이게 이 하천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유지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OX 적고 X 적는데 단지 새로 유입되는 것은 얼마큼? 200 곱하기 Y 부분이 바뀌었죠. 요만큼 된다는 거죠. Y 곱하기 100분의 k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곱하기 좀 헷갈리니까 여기 지웁시다. 그죠? X가 헷갈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도 Y 곱하기 100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6ppm 이하가 돼야 되죠? 됐죠? 됐죠? 자, 식을 세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하나는 이미 보게 되면은 여기는 2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지금 38Y잖아요, 그죠? 뭐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넘기고 할까? 그죠? 그러면은 양변에 그냥 분모를 양쪽에 곱해야 될 것 같아. 5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2 K Y가 되고 이하 6X 더하기 U 그죠? 그 다음에, 아, 6을 갖다 너무 크게 적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U, Y, K, 101이 될거죠? 자, 이제 X 대신에 38Y를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5, 8, 40, 4 올라오고 5, 35, 19, 190Y 더하기 2 K Y 이하 그 X 대신에 38Y, 6, 8, 48, 4 올라오고 6, 38, 22Y 더하기 100분의 6YK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Y는 다 제거를 합시다. Y가 지금 하나 다 보이죠, 그죠?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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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 자, K를 하려니까 또 귀찮네요, 그죠? 일단은 이건 일단 계산하고 합시다. 뭐 모으고 자, 일단 이 K를 일단 모아놓고 일단 그 통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100분의 6K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6K가 되고 190의 우변을 이항하면 190이니까 8 그 다음에 3 자, 이렇게 되죠? 38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100을 곱합시다. 200K가 마이너스 6K 됐죠? 3800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계산하면 194K가 3800 이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일단 줄여 볼까요? 2로 나눠야 되죠, 그죠? 2918, 2724 1은이 29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K가 뭐 어떻게 됩니까? K가 97분의 1900 이하 이렇게 됩니다. 어, 자, 이거 뭐 이거 할라니까 그죠? 나눠야 되죠, 그죠? 좀 복잡하니까 97, 2918, 2724 이거 안되고 딱히게 됩니다. 되고 3 9 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 되겠네요, 그죠? 972, 63 6 올라가고 9981 87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2 되니까 5 570 19점 5945 5735 45 6, 9, 54 54 6 하면 안되겠죠? 6, 7이 42에 4 올라가면 6, 9, 54, 58 되잖아 5 해야 됩니까? 그죠? 57 35 3 올라가고 59 45 48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9.55 이렇게 좀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거는 뭐였죠? 이게 질문이 속수점 아래 둘자재로 해서 반올림한다 이랬죠? 아, 한 번 더 해야 되네 지금 그럼 일단 계산하고 이거는 빼게 되면은 5 5 그 다음에 이게 6이니까 8 자, 이렇게 되죠? 85가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공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8 9 72 99 81 9 7 6 올라가고 8 9 72 77 4 그러면 이제 4가 되고 7 되고 74 이제 쭉 나오겠죠, 이렇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됐으니까, 그죠? 반올림하면 이제 어찌 됩니까? 19.6 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19.6% 이하 가 됩니다, 이렇게